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많은 시간을 학생이든 주부이든 또 직장인이든 각자의 처한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들었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딱 이미 들었죠? 그 든 생각을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좀 멀리 있지만 잘 안 들릴 수도 있겠군요. 네, 우리 현대인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으로 두 가지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이고 하나는 이를 긍정적이다 못해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견해는 이를 필요악으로 피할 수만 있다면 하지 않기를 원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자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를 자신의 정체성의 소스로 봅니다. 그 일을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넘어서 일을 숭배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선택하면 나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부여할 거야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죠. 살펴보니까 고대에도 그런 견해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그 그리스도 시대에 있던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다. 일을 하기 싫어했단 말이죠. 당시 사람들은 일을 다 혐오했는데 특별히 육체 노동을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고상한 삶을 살게 되면서 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했고 상류층의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은 지적인 활동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바로 신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일과 어떠한 관계에 있죠? 성경의 하나님은 그 당시 다른 종교의 신과 매우 달랐습니다. 아주 혁신적으로 달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일하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계시는 분으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일하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창조 행위를 일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초반부터 하나님을 일하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10편 121편 사절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느라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면서 뭐 하시겠어요? 일하시겠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으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일의 근거를 아버지의 일에 두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죠?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는 창조이고 하나님 하나는 구원입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망가진 세상을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대체하시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는 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까지 회복하시냐면은 그분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희생하시면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이라고 합니다. 회복이라고 합니다.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 이전에 무슨 사역이 있었나요? 창조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선 창조라는 말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창조하신 것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지속되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은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현재 완료라고 있죠. 오래전에 시작했다가 아직까지도 지속되는 것들.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서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의 일과 같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설명합니다. 시계공은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관여하지 않죠. 자기가 그냥 가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되었지만 지속되는 행위이다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죠. 구원과 창조. 창조와 구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 중에 창조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0편 127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기 계신 분. 시작 여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매우 흥미로운 것을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평범하고 인간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을 여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질문할 수 있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여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집을 세우시고 인간도 집을 세운다라는 말이 되죠. 여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다. 성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도 하시고 인간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 127편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또 인간의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 가지 일이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설계하셨는지를 이해해야 하겠죠. 그 말씀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일, 우리가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일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여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 가꾸는 것. 가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주셨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일은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 시점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은 거룩한 일일까요? 아니면 세속적인 일일까요? 거룩한 일이죠. 그 땅을 경작하라는 말 그 동산을 가꾸라는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은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타락의 결과는 일 자체가 아닌 일과 관련된 수고에 있죠. 3장 17절에 있는 네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한 만큼 소산이 생기지 않는 것들 많이 경험하죠? 그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입니다. 가시덤물과 엉겅퀴 3장 18절에 있는 그 표현 그것도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일 자체가 설계된 것은 거룩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 자체는 거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장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을 다 읽는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해 주세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의하면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나서 명령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사이도 어디 관공서 같은 데 가면 대통령의 사진이 있죠. 미국에도 그렇게 있고 한국에도 그런 것이 있고 대사관을 가더라도 그 나라의 수장의 형상이 거기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상이 조금 더 더 흉상같이 동상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이 그의 통치 영역을 표기하는 방법이 그의 형상을 세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는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훨씬 더 마음속에 깊게 와닿았다라는 것이죠. 형상을 지닌다라는 것은 왕의 형상을 지닌다라는 것은 그의 통치의 대리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았다라는 것은 수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통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제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을 보니까 와 정말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나요? 저 열심히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애를 낳고 양육하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충족해 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인간을 통하여? 우리의 대리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특별히 창조세계를 다스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빛과 공기, 물, 땅, 나무 등 아름다운 자연을 얘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에덴 동산을 가꾸지 않으셨습니다. 경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은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을 주셨습니다. 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일, 또 농사를 지어서 쌀을, 또 빵을 우리에게 식탁에 올려놓는 일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지속하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악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찬양팀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음악의 원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래는 누가 만듭니까? 인간이 만듭니다. 하나님이 자연과학의 원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적용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는 여지를 둔 창조입니다. 인간이 참여할 여지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신 것이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도 여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에 참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과 아주 흡사한 말씀이 10편, 8편에 있습니다. 10편, 8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때 너무 놀랍다. 너무 아름답다. 이야기합니다. 주의 대작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3절부터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를 볼 때 그 다음에 내용이 확 바뀝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그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시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걸 한다고 약간 송구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창세기 일장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도록 통치 임명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일장과 10편, 8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통치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통치사역에 참여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통치사역, 창조사역에 동참함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를 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신학자 칼빈과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함으로, 이를 함으로, 다스림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드러낼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언어학을 하는 사람인데, 인간의 언어 가운데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신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그래서 언어학을 하면 할수록, 인간의 언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경외함이 듭니다. 너무너무 놀랍다.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창조세계의 질서를 드러내는 것이 일이다,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은 이웃의 피로를 채우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울 수 있죠. 농사를 지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생깁니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루터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일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어쩔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은 일이고, 돕는 건 돕는 거고, 일은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사역은 사역이고, 상당히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인간의 일은 단순히 필요학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은 단순히 본인의 생존만을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일은 자아실현의 도구도 아닙니다. 그게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을 너무 숭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지 일을 해서 나의 정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여기에 있으면서 직업을 선택할 때 많이 고민될 거예요. 이걸 하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은 그 질문은 이렇게 해야 하지 마십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한다. 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일로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초청하시죠. 구원의 일에, 구원의 사역에 초청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죠. 동시에 그분의 창조의 일로, 창조의 사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를 정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대로, 설계하신 그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골로세에서 3장 23절과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안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이 말씀은 목사님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누구를 섬긴다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때 누구를 섬긴다고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사는 사람이지만, 진정한 상사는 주님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지붕을 고치든지, 컴퓨터 코딩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가사일을 하든지, 어린아이를 키우든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Work unto the Lord.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역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s.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말씀을 주목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지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요일만 창조하셨으면 월요일부터는 대충 살아도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일요일도 창조하셨고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다 창조하셨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을 숭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마음을 다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의 요셉 아시죠? 이 요셉이 우리에게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상당히 아주 익사이팅한 삶을 살았어요. 노예였어요. 노예로 팔렸죠. 죄수였어요. 감옥에 있었죠. 그리고 공무원이었죠. 총리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이 세 스테이지에서 삶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노예로 있었을 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신임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이 크리스찬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임무를 또 부여받았습니다. 기독교 기업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었던 애국 이집트는 기독교 국가였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41장 46절부터 49절 말씀 보면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그것을 인조이하지 않고 열심히 다니면서 상황을 다 지켜봤다고 해요. 전국을 다 다녔대요. 총리가 다 다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와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구원의 일로 초청하셨고 창조의 일로도 초청하셨습니다. 창조의 일로 초청하셨다는 말씀은 곧 우리의 일이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디자인되었고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세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일이 소득을 만드는 일, 돈을 만드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다 거룩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마음을 닿아여 죽게 하듯 일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일에 대한 저희의 생각과 자세를 바꿔주세요. 일에 대해서 일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일을 너무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일 그것으로 제 생각이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창조 대리자로서 거룩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빌리포소 3장에 있는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빌리포소 3장에 있는 주님을 supporf해 screenproof. robust 뚜렷으로 빌리포가 이 기도 제목으로 내 맘까지 내가 원하네 나의 맘까지 내 맘까지 내가 원하네 나의 맘까지 내 맘까지 내가 원하네 내 맘까지 내가 원하네 내 맘까지 내가 원하네 나의 맘까지 주님의 기쁨이 같이 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 죄로 물들어진 죄들의 삶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신 창조의 선배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창조의 행위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골로세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이 이 젊은이들의 고백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고백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죽게 일하듯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늘 평소니 내 마음 드립니다 평소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 예수님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주님 그렇게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와 의리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셨다는 것을 정말 저희가 믿는데 모든 것을 30배 60배 주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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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